요시, 에리다베스 진정해. 요시, 이거, 이거,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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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안녕하세요. 영미입니다. 저희 에리다베스입니다. 동물들을 보면은 가끔 사람이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문장은요. 우리 개가 자꾸 허공을 보고 지져 입니다. 자 이거 1번어 표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보러 가실게요. 우치노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우치노라는 말의 뒤에다가 가족이라든가 회사 동료가 오면은 우리 누구누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우치노 완장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니까 우치노라고 표현했어요. 자 완장 이라는 말인데요. 한국에서 강아지는 멍멍 이라고 소리를 내는데 일본에서는 왕왕 이라고 지져요. 그래서 완장 이라고 장을 붙여서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멍멍이라든가 강아지 이런 뉘앙스로 완장 이라고 합니다. 욕구는 자주, 소란은 하늘이죠. 소란이 묵가떼, 묵가떼, 묵가우는 향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호엘은 다요네, 호엘은 동물이 짙다 라는 동사거든요. 호엘은 다요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뭐 그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표현, 우리 개가 자꾸 허거울 보거지죠. 자 일본어로 연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문자는 조금 길었지만 혼자서도 복습과 연습 잊지 마세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